사실 내가 한 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. 한 살 때.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해. 그런 얘기는 숨기고 이렇게 하지만 당당하게. 그런 얘기 이해하는 사람 많아. 그래서 아빠를 난 본 적도 없고 사진도 본 적도 없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처음으로 고향에서 악수회를 열었거든? 어떤 남자분이 와서 응원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야. 그래서 악수하자마자 악수하자마자 그냥 응원하고 있다고. 근데 이런 거 있구나라고 진짜 확실하게. 그 사람이 아마 아빠였고. 그 다음 사람이 나한테는 할머니? 아빠의 어머님이? 기억하지 않아?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갑자기. 흔한 말인데 뭔가 진짜 아빠였구나.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거야. 그 뒤에 또 본 적 없어? 없어. 진짜? 진짜? 고마워